고속도로 나갈 때까지 어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요. 여기가 오스트리아 휴게소인데 휴게소밖에 안 나요. 너무 이쁘. 휴게소 진짜 해기쁨. 나도 안먹어. 여기 너무 이쁜데? 저 앞에 있는 호수가 바로 드라운세. 믿음의 호수라고.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꽃이 피게 된거고. 체리츄리 갖고 있으신 분들은 불홍색. 그 다음에 벚꽃도 불홍색 이렇게 피게 된거죠. 드라운세. 믿음의 호수라고 하는 호수입니다.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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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케밥 케밥 여기 케밥이 제일 낫다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샤넬 너무 좋아요 멘트 이렇게 모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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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리 있고 하늘에서 보이는 작은 마을이고 스위스 같아 라우더너로 완전 시원하게 보였다 파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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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кон중교수로 다국의 한자 여러분의 단추 세트 테라이어 카드 카드 사장님이 파이바이 să 조금만 이거네. 아까 전에 일부를 치료를 하는데 이건 뭐라고 싶어. 동그란 거 적은 거라고 그랬어. 이렇게 박스에 있네.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? 루가트는 맥락이잖아. 아, 맥락이잖아. 하나 먹어볼래 하나씩? 지금 이따 중으로? 다시. 또. 루가트는 맥락이잖아. 엄마는 이거 고른 거야? 어, 왜냐면. 글씨로 있던 한 명은 몰라. 맞아. 이제 짤즙으로 그룹을 떠납니. 이제 짤즙으로 그룹을 떠납니. 은. . 아이씨 스패너가 어제 오리지널 아니라고 해서 뒤에는 오리지널 사안대로 다른 거 보면서 눈이 정말 맛있어 Switch 눈이 아름다운 아이씨 스패너 글씨가 떨어져 있는 방법이다.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